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아직 안 앉았어요? 시간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질의해주세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그런데 세관에서 차장님을 왜 친일파 밀정이라고 하는지 진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젊은 하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밀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아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해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조차 일본의 눈치를 봐가면서 인기 내내 비공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규모는 지난 정부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작전 구역하고 무기체계를 공개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요? 혹시 규모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도 김태우 차장께서 대통령에게 비공개 훈련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국방안보 2차장 소관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대일애교를 보면 국민들이 정말 마치 우리 주권이 일본에게 다 넘어간 것 같은 심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홉 가지 기준의 핵심은 ppt가 나오고 있죠? 독립운동을 공국운동으로 강복절을 공국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라이트의 판별 기준이라고 강복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ppt를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독립운동을 공국운동으로 강복절을 공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누가 말한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유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이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유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르신다? 아,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유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혹시 김태호, 잠깐만요. 김태호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물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은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 유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유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강복주를 궁극주라고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궁극주라고 표현한 것이 강복회의 유라이트 기준이잖아요.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의 연설은 임시정부하고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광복, 건국의 연속성상에 있다. 이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음 PPT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3대 역사기관까지 유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노이 최근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망언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도 유라이트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인사하면 유라이트의 정치 설약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 차장님?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인사 절차는 투명한 인사 절차위원회에서 복수 후보 중에 순위를 정해오면 대통령이 제가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통령이 누구 인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인사 형태가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밀정이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태우 차장님의 밀정이 아니라면 다른 밀정이 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 인사를 보시고도 지금 그렇게 굉장히 무관심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안보차장이면 관심 갖고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공정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힘을 모아서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라이트의 인사들 이런 인사들 좀 교체하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우선 뉴라이트 인사가 정의가 저희가 헷갈리고 또 특정 정파 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는 뉴라이트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니, 강복회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뉴라이트 기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보고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모시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건의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고요. 안보실에서부터 일본의 마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역사와 국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인관계를 리드해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공감하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인사도 그렇고요. 1차장님의 그런 발언도 충분히 성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님 나와주십시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정무수석님께 묻겠습니다. 나와주셨나요? 네, 자리에 나왔습니다. PPT 좀 봐주세요.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 공국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공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발언이 식민사관적 발언 맞나요?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아니, 어느 분이 했다고 물은 게 아니라 이 발언이 식민사관적 발언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발언하신 분의 진의를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확한 발언도 정무수석께서 판단이 안 되니까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뉴라이트들이 주요 인사로 내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동성애자는 A제학문암, A형관념 같은 질병의 학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발언은 성소수자 차별 발언, 혐오 발언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유감히 믿어만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전문적인 이해가 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거두졸미하고 이 발언만 봤을 때 어떠냐는 질문인데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 못하신다고 하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적절한 표현은 같지 않다? 그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해도 되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명확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